안녕하세요. 경태지의 와인미라클. 진행자 경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모의 게스트 김윤정 씨를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시죠. 저번에 아주 시원한 상큼한 화이트 와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드 와인이네요. 이번에는 M 샤프티에라는 프랑스 와인이고요. 라 시부아즈라는 이름의 레드 와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원하게 해놓으셨어요. 원래 레드 와인은 시원하게 안 마신다. 이런 첫 입견인가요? 그건 아니고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보통 레드 와인은 한 15도에서 한 20도 사이로 마시는 게 좋거든요. 그거보다 떨어지면 와인의 쓴맛이 좀 많이 나고요. 그거보다 높으면 좀 많이 더워져요. 따뜻해지기 때문에 맛이 좀 더 없어지거든요. 섬세함이 좀 안 느껴진다고 그래야 하나. 그래서 일부러 좀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약간 차가운데 넣어놨다가 이렇게 꺼내놨고요. 보통 레드 와인을 15도에서 한 18도 정도에 마시면 좋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 15도가 어느 정도 되는 온도인지. 15도는 약간 미지근?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틀었어요. 뜨거운 물 안 틀고 완전 찬물로만 틀었어요. 근데 더운 여름이니까 이제 아 집에 들어가자마자 세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찬물을 쫙 들어갔을 때 아 되게 차갑다라고 느끼는 그 물의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으세요? 차갑다. 아우 차가워 하는 그 정도의 물. 차가워? 네. 글쎄요 한 2, 3도? 2도에서 3도. 네. 보통 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보통 찬물을 딱 틀어놓고 그 온도를 재보면 그게 한 15도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온도가 높은. 이게 15도가 차요 저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2도나 3도쯤 되는 물에 손을 담그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차가워요. 그러니까 2도에서 3도면 진짜 얼기 직전에 거의 온도이기 때문에 정말 차가워요. 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5도가 굉장히 그러면 시원한. 생각보다 시원하고 차가운 온도가 15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 어. 남부 프랑스에 발레디 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발레는 부로로 계곡이라는 뜻이고. 드는 이제 오브. 그 다음에 론은 이제 론강이 흐르는 론강 지역을 얘기하는데. 음. 론 리버죠. 영어로 하면. 네. 론강이 흐르는 지역의 계곡을 발레디론이라고 하는데. 그 발레디론 지역의 루베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한 잔 드시죠. 네. 흔드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아 이게. 잔을 이렇게 흔드는 거를 스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와인은 이렇게. 잘 못 흔들겠어요. 아 이게 훈련이 좀 돼야 돼요. 함부로 흔들다가 하는. 어떻게 흔들어야 돼요? 끝을 잡아야 되는. 근데 뭐 어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흔들리는 느낌을 좀 보면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숟갈이 잘 안 되면 힘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소주도 요즘에 흔들잖아요. 아 그건 이제 병이 안에서 확 흔들어가지고. 이 회오리같이 그런 느낌을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잔에 담아놓고 흔들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면 다 쏟아져 버리니까. 근데 이 와인은 잔에 담아놓고 좀 약간 흔들어야 향이 더 풍부하게 피어나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와인은 병채 흔들지는 않네요. 병채 말이죠. 꼭 꺼내서 이렇게 흔드는지. 흔드는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잔에서 흔들어야지 더 향이 잘 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흔들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흔들기 힘들다 그러면. 바닥에 붙여놓고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좀 그래도 잘 흔들립니다. 이게 좀 더 편하네요. 근데 이걸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액체만 손에 잡았다 그러면 흔들어요. 아 그래요?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커피를 들고 있어도 흔들고. 콜라를 마시고 있어도 흔들다가 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와인 에오가로 가는 길 중에 그런 내용도 있다고도 하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약간 시큼한 맛이 강한데요? 시큼한 맛이 강하고. 좀. 끝맛은 약간 쌉싸름하고. 텁터름하고 그렇죠. 네. 약간 새콤한 느낌도 좀 있으면서. 네. 약간 이렇게. 좀. 꽃향기 같은 게 좀 많이 낫지 않나요? 음. 끝맛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아 맛이 정말 좋아요라는 느낌은 조금. 네. 약간 단맛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드라이한 와인이죠. 쓴맛이. 씁쓸한 맛과. 신맛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단맛이 좀 있긴 했는데 그게 너무 약하죠. 네. 알콜 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거요. 이게 도수가. 좀 강한. 14.5도네요. 굉장히. 네. 14.5도면 아주 센 겁니다. 레드 와인 중에서는. 보통 레드 와인은 정말 많이 높은 경우가 한 15.5도고요. 음. 정말 14.5도라고 하면 알콜 도수가 이 정도면 아주 높은 알콜 도수의 알콜 도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는 이제. 네. 조금 비싼 와인이라고. 아. 이게. 평소 소개하는 거에 비해서. 네. 보통 저희가 소개하는 와인들이. 보통 정가가 뭐 15,000원. 네. 18,000원. 아니면 12,000원. 6,900원. 이런 굉장히 싼 와인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이 와인은. 제가. 또. 이마트. 요즘. 이제. 홈플러스로 제가 요즘 통 안 가고. 네. 이마트를 자주 가는데. 이마트에서. 계속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와인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와인인데. 네. 계속 세일을 계속 하고 있길래. 어? 왜 이렇게. 왜 맨날 세일을 하지? 그래서 한번 사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 이제. 게스트라고 마시면 어떤 느낌으로 드시는지. 또. 이제. 어. 이 정도 가격이면. 구매를 하실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드셔보시기에는. 정가는 3만원인데. 네. 네. 저는 와인을. 원인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맛도 약간. 싼. 싼 맛에 길들여져 있는. 아. 아니요. 그렇죠. 네. 그거랑 상관없어요. 음. 제가. 왜 이게 좋은 와인인가. 음. 왜 좋아하세요. 이거. 좋아하세요. 이거요. 음. 음. 이 와인을. 제가 지금. 맛을. 대충 표현을 해보자면. 좀. 텁텁하고. 씁쓸한 맛이 있지만. 그게. 이 와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음. 와인의 세계에 입문을 했을 때. 할 때는. 음. 일단은. 굉장히 과일향이 강하고. 신선하면서. 이렇게. 깔끔한 와인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좀 더 계속 가면. 되게. 터프하고. 강렬하고. 음. 이렇게. 굉장히 입안에서 꽉 차오르는. 그런. 풀바디한 와인을 선호하게 되다가. 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섬세한 어떤. 꽃향기나. 음.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바뀌거든요. 이 와인은. 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유기농 와인이구요. 음. 유기농.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와인은. 어. 유기농 와인이고. 유기농으로 하면 좀. 맛이 다른가요? 아니요. 맛이 다르다기보다는. 몸에. 술이 뭐. 근데 이제. 그렇죠. 유기농이라 조금 비싼가 보네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벌레 먹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농약 한번 확. 뿌려. 뿌려. 해결하는게 아니고. 되게 이제. 퇴비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유기농 와인을 만들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이. 다른 와인에 비해서 프랑스 와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게. 그게. 이름부터 어려워요. 그쵸. 불어로 해야 되니까. 뭐. 이게. 길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루베롱이라는 지역. 아펠라스용 루베론 꿍뚜롤레라고 되어있는 이 지역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라나슈랑 품종과 시럽 품종을 써서 만들었고. 이 빈티지는. 이제 포도 수학년도 2009년이고. 네.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네. 여기 이렇게. 뭐가 점자가. 아 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미셸 샤프트예요. 그러니까 엠샤프트의 와인들의 특징인데요. 맹인도 읽을 수 있고. 이 라벨 읽을 수 있게. 점자를 박아 놓은 레이블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와인은 제가 딱 마셨을 때. 좀. 어떤 섬세한 어떤 광물향이 느껴지는. 음. 아까 꽃향기라고 하셨는데. 그런 꽃향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꽃에. 방향성이 있는 꽃이 아니고서는. 꽃의 향기가 강하지는 하잖아요. 그리고 꽃을. 꽃을. 이제. 신선한 꽃을.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에. 꽃향을 맡아보면. 이렇게. 꽃향기도 있지만. 풀향기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나는 향기 있죠. 그러니까. 식물은 계속. 기본적으로 물을 계속 이렇게. 계속. 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잎사귀나 아니면 꽃잎 같은 데에. 계속. 촉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에서 나는 그런 향과. 그 다음에. 식물에. 이제. 그. 풀 같은 향과. 그 다음에. 그. 고운 꽃향기가 한꺼번에 같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꽃향기가. 아 향기로 하라고 느낄 정도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인공적인 향이 되게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집에 있는 방향제. 예를 들어 뭐. 뭐뭐뭐뭐라고 하는 그런 방향제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이제. 인공. 인조 향이 많이 나오고. 또. 사실은. 방향사들이 이제 추출을 하긴 하지만. 조향사들이 추출을 하긴 하지만. 이 향수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또 스킨에서 나는 향이랄지. 아니면 뭐. 크림에서 나는 향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공적인 향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과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향인거죠. 네. 조금 어렵게. 좀. 너무 이제. 날것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이게. 좀.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좋아요. 라고 할만한 와인은 아니고. 좀. 와인을 좀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 섬세한 캐릭터가 있는 와인이다. 그리고. 굉장히. 화사한 꽃향기가. 곱게 나는 와인이다.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이 와인의 컨디션은. 제가 옛날에 마셨던 그것보다 조금. 컨디션이 좀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와인은. 되게. 섬세한 캐릭터가 느껴지는. 그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윤종씨가 드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네. 어려워요. 네. 막. 처음서부터 너무 하드한. 그런. 이제. 음악들을 들려드리면. 그게.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와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마시면은. 풀바디라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미디엄 투 라이트 바디인 것 같아요. 음. 미디엄 라이트? 네. 미디엄 투 라이트라고. 미디엄 투 라이트. 네. 완전 라이트는 아니고. 미디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살집이 좀 없는 와인이고. 하지만.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은은하고 잔잔하게 느껴지는 오크 향이랄지. 근데. 확실히. 이 와인을 왜 또. 선정을 했냐면. 네. 그. 이 와인을 판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사서. 와인 미라클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신대요. 음.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보기에. 이거는. 맛인지가 좀 됐지만. 이 와인은 조금. 와인 미라클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좀. 클래식한 와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접.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딱 접했을 때. 바로. 아 좋아. 라는 느낌이 나지 않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와인인 것 같은데. 네. 아우. 이런 와인. 저희는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단맛도. 단맛도. 단맛이 좀 떨어지는데.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거죠. 깨졌다기보단도. 좀. 말하자면. 현악사중주도 아니고. 이거는. 바이올린 독주나. 아니면 첼로 독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것도 이제. 뭐. 되게 대중적인 연주자가 아니고. 안 대중적인 연주자. 그러니까 뭐. 요요마 같은 사람이 키는 게 아니고. 막. 안너비스마 같은 사람이 켜는. 그런 첼로 독주 같은데. 그것도 이제. 바하의 평균열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진짜.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선상의 아랫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아. 내가 이제 요즘.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 웬만한 와인은 다 마셔본 것 같아. 이제 좀 새로운 와인을 마셔보고 싶어. 그러면 이 와인을. 이 라시부아즈 레드를 한번. 드시는 것도. 한번. 이런 와인을 도전해보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는데. 나는 와인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 와인은 조금. 좀. 권하기에 조금 어려운 와인이 아닌가. 궁금한 게요. 네. 이게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2009년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거죠. 그럼 오래될수록 좋은 건가요? 네. 이건 좀. 올해 좀 더 있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2012년이잖아요. 그러면. 횟수로만 따져도. 10. 10일 20일. 3년 정도 된 건데. 네. 3년이 조금 안 됐겠네요. 근데 3년 정도 됐다 치고. 네. 했어요. 한 3년 정도 된 와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 2년 정도 후에 마시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의. 그때는 진짜. 숙성 향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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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는 새로운 와인 좀 마셔보고 전 와인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서 이번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